자 장사방송 순수배송 300억 모으기 전까지 노방종 가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댓글까지 센스 자 여러분 크루아 서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보면 분명히 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교환 가능으로 하잖아 이렇게 교환 가능 다 나와요 이거 지금 다 교환 가능이야 이게 화원의 아침 이런 것도 있는데 화원의 아침이 언제 적 거야 이거 기억도 안 나네 에? 이거 맞아? 우와 야 뭐야 시발 이거 지금 두 개가 있었어 팔기기 차량 먹에 넣어놨던 건데 아니 아직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돌면서 확인 좀 해봅시다 의자는 아무나 이겨라 노닥 노닥 의자도 비싸요 에이 저런 거 의자는 비싸봤자야 존나 비싸 씨뿌네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이거 몇 개 있는데 4개? 7개? 9개? 뭐야 이거 9개 실화야? 잠깐만 야 이거 사긴 사냐고 하는데 아 그럼 이거 팔지마 지금 알았어 이거 좀 받고 가자 장강 4장이 있으니까 계단 3,100만원에 올릴게요 와 시계 졸나 떡상했구나 레어 값 받을게요 7,000 여러분 그냥 월요금장은 5,500 올라갑니다 자 놀라운 루시드 여러분 1억 7,700만원 한 2,000 정도 싸게 주문 온 적 왜 이렇게 비싸였어 2,250원? 2,300원 드릴게요 에픽 잠재 능력 2,200? 300원 모으는 거 이거 다 루나스 아케인에 지르려고 하는 거지 큐브 질러야지 않겠습니까? 썩고 있는 템들을 다 정리해야지 냠냠 오즈? 그게 얼마 정도니? 냠냠 오즈 뭐야 매물이 없잖아 몇 개 있어? 야 한 개라도 있었니? 우와 시X 뭐야 이거 이거 하나 빼고 다 교환 가능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러분 경매장이 있는 매물보다 많아요 난 이게 내가 묵힐라고 묵힌 건 아니지만 귀찮아서 안 판 것들이긴 한데 7억에 한번 올려볼게 자 프린스 8,000만원에 7,000원에 넘길게요 포도와 귀걸이도 1억에 넘기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올렸어 근데 나머지 템들이 안 팔려 크로아서버가 템이 진짜 안 팔린다 루나서 가야겠는데 루나 가서 싸그리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가자 자 루나분들 템 정리 들어갑시다 준하고 큐브잖아 그치 수상한 큐브 수상한 큐브가 얼마까지 올랐는데 야 이게 말이 돼? 야 수큐가 어떻게 12만원이나 해? 테라버닝의 힘이 이렇게 커? 궁수 장비도 정리하니까 연락 주시고 이거 다섯 개 그래 아케인지를 이거 아케인지를 하고 지금 이거 지금 돈 모으는 거거든요 수큐부터 정리할까? 다 올라갈게요 이거 그냥 야 주운 물량 푼다 여러분 주운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 나도 떨어지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번에 하시는 문제는 좋지 않을까? 5,6,6,6,6 야 이게 루나구나 10원 옮겼다 자 몇 개일까? 짠! 야 215개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야 돌았네 야 500 이거 30만원 싸게 올릴게요 코어도 올렸어 이렇어 와 올라가는 거야 매소 올라가는 거 봐 21억이고요 여러분 야 이게 돈 버는 맛이 있네 야 22억이 벌써? 와 야 주운 아직도 시대 괜찮네 주운 공급 좀 해주세요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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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금방 팔려 이거는 자 30억을 넘어가고요 크로저 돈까지 그럼 45억이 있습니다 까물과 계단 5천만인 거에요? 빵 빵 개새꺄 야 개개새내아 이거 뭐 수많은 뭐야 이거 빵 아 . .. 야 이 까무 왜 이래? 까무 실화야? 야 멍멍덩이 뭐 1억이나 하냐? 여러분! 팻 올라갑니다! 야 죽은 새끼를 못 올린대 어떻게 하냐 이거? 살리는데 돈 더 쓰는 거 아니냐? 6,700 잠깐만 야 이러면 버는 돈의 절반을 써야 돈을 벌 수가 있어 교황으로 팔 수 있어요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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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로 파자! 야 된다! 야 된다! 돈 안 사고? 생명의 물 가구를 조금 빼줄게! 8,000이네 8,000 이 정도면 되겠지? 세트 2.5입니다! 우리 고객님 쳐맞고 싶으신거죠? 잘 쓰세요 감사합니다 자 분양 한.. 야 한세트 분양했다 여러분! 고농축 펫 물약이 있는데요 이거 펫 구매하면서 같이 구매하시면은 같이 팔아드릴게요 잠시만 끼어 팔아야겠다 어 세트로 구매하신 분에게는 4,000에 드리고요 나머지 낱개로 구매하시면 5,000에 드리겠습니다 괜찮죠? 여러분 봐 어.. 시발 이게 조금 애매하구나 세 개면은 세 개를 4,000에 줘야 되는거니? 어! 어! 역시 아주 좋으신 아주 참된 사람이야 아니 모르겠어 그냥 주시네 자 뭐 드릴까요? 오우! 오우! 세트! 혹시 자매품 세트로 구매하시면 한 개.. 아 네 돈 없으면은 어쩔 수 없지 컬러님이면은 컬러님한테는 진짜 이런거 싸게 줄 수 있어 아 왜냐면은 워낙 돈 많이 받았잖아 170억에 드릴게요 어떠세요? 240억이다 60억 벌어야 되는거냐? 60억 템 올라갑니다 다 올릴게요 400 가져가라 여러분 자 5천에 가져가세요 자 47억 남아요 47억 어우! 어우 이거 시바 3천개짜리가 28개이면은 한 4천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4천5백만 곱하기를 하면은 3억 7천8백만원이야? 돈은 그렇게 썼는데 5천5백개니까 그러면 딱 4억 정도 되겠지 않을까? 4억? 아유 뭐 싸게 넘기는거니까 43억 남았어요 여러분 오우 화련룰시드 좋아 와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5천5백개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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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이게 스프링 되는게 시발 와 이런 실수를 당하는구나 저 속도는 존나 빨랐어 35억 남았습니다 이 사포에 뭐가 있지? 아우 에디큐브조가 투뎀 여기 좀 뭐가 또 있네 야 유니크 얼장도 좀 있고 자 여기서는 딱 10억이 됐습니다 20억 남았어 25억 다 됐어 오! 야 이거 혹시 피네시스 무기 유니크 좀 돈 나가요? 3억 3천 가자 5 14억 일단 주운은 10억 벌고 여기도 5억 추가할게 야 20억 남았어 이제 20억 자 이제 20억이에요 감사합니다 1억 감사합니다 하하하 10억 남았어 2천5백만 야 뭐야 황망 이거 100% 이렇게 싸? 잠깐 이거 안되겠다 이거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돼 돈 조금 더 필요한데 2천1억 올릴게요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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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화야 내가 저거 없애면 시세 올라가잖아 굿 굿 굿 16억 다 왔어 이거 5억을 딱 채워야돼 플러스 1억 해놓을게 11억 남았어 이제 진짜 오케이 됐다 7억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억 와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아 이거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워준다 잡시다 이러면서 야아 박수 한번 하자 여러분 진짜 300억 와아